바람 앞에 덩뿌리다. 더 누가 왔어도 성유리 씨만 그만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지 씨가 왔었어도. 수지스러운 MS를 추천해 주셨다고. 수지 씨는 또 바쁘자고. 바쁘고. 성유리 씨는 안 바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둘 다 여기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몰이나죠. 저는 힐링이 메인이 아닙니다. 화성인 XX가 메인이에요. 화성인은 2%보다 50만 원 더 줘요. 그러니까 화성인이지. 필링캠프를 이끌어가는 1등 공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PD가 이렇게 있으면 CP가 위에 있어요. 1등 공신은 최영인 CP입니다. 오실 텐데요. 일개 참모에 불과합니다. 참모가 장군한테 그렇게 소리를 늘 지르고. 에이 4시에 녹화하는데 3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모시고 있는 사람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1등 캠프 1000회 때 이경규 씨가 나오면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은 어디 있을까요? 시청자로 있을까요? MC로 있을까요? 시청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00회 넘기기도 힘들어요. 애쳐내고 대쳐내고 또 수열하고 애쳐내고 그래야지만 제가 딱 살아났는데요. 혹시 CP님도 쳐내야 되나요? CP님도 쳐내야 돼요. CP고 뭐고? 길다리가 되면서도 제가 딱 인사하지만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만. 다음 영화를 왜 또 준비하십니까? 그건 정말 짜증난 질문이죠. 제가 지금까지 3편의 영화를 했는데 딱 10편까지 합니다. 누가 이기랑 봅시다. 누구하고 싸우신 거예요? 내 자신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방송용이고요. 왕래스라고 싸운다고 해요. 다음 영화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지 않겠느냐? 저를 혹시 주인공으로 섭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동물을 주인공으로 만날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경규에게 힐링캠프란 무엇인가요? 정말 혈관 같은 지금 현재 저를 인기하는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있는 방송은 힐링캠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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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1박 2일 하시나 봐요. 연예계 최고의 입담 김재동 한혜진 씨가 간두시면서 그 여파가 김재동 씨한테도 갈 뻔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언제나 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는 뭐 출연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개인 얘기를 해도 생명력이 길어요. 서기버섯이라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절벽에 매달려 피는 버섯. 낭떠러지에 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건 안 뜯어듭니다. 뜯어내고 싶은데 못 뜯어내는 거죠. 낭떠러지에 걸려있다는 버스 타고 똑같은 처지다. 저는 오면 두 사람 눈치만 살핍니다. 감독님 그리고 당신. 이경규 선배님 서운했다거나 그거는 제가 책으로 쓸게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출연했던 여자 게스트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 한별에게 좀 끌적거리고 싶은 게스트 있습니까? 김한넬 씨도 되게 예쁘시더라고요. 한혜진 씨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쪽이 다 편하였잖아요. 그 녹화도 중에 자꾸 어깨에 손 올리고 손 만지고 그랬잖아요. 녹화도 중에 뭐였는데 제가 어깨에 그래서 못 만지게 했잖아요. 제가 무슨 추웩을 했지. 한혜진 씨는 왜 좋아한 거예요? 그럼 안 좋아합니까? 예쁘잖아요. 사랑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연기 왜 이렇게 덥죠? 허준 씨는 좀 좋아해요. 깜짝 한거봐요. 그래요. 아 이경규 씨 미워요. 그치? 갑자기 껄덩댔다가 이쪽으로 조문이 시작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힐링의 2대 MC 성귤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녀 성유리 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핑클 때 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보고 싶으세요? 성유리 씨가 나온 방송이 시청률이 참 좋아요. 처음부터 시청률이 올랐다고 지금 아직 보여드린 거는 세 발의 피고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져 간다고 그 전에 했던 분이 누구였나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누구야? 저한테 이경규 씨가 귀엽다고 그러셨잖아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이경규 씨가 너무 귀엽다고 그러셨잖아요. 동네 개가 있잖아요. 귀여워요. 근데 개한테 한 번 물리고 나면 그 개가 귀여울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돼요? 조윤정 씨하고 치네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친한 친한 두 달 내에 섭외해오지 않으면 조윤정 씨요? 이진 씨 누구요? 이진 씨